자, 가자. 그래, 롤이 이제 딱 진지컵. 어, 근데 뭔가 화면이 이렇게 뭔가 좀 작아진 것 같냐? 어? 야, 세 명이서 못 들어가. 어? 세 명이서 들어가도 돼? 들어가, 일로. 하하하하. 어? 그렇지. 대박. 굿. 아, 괜히 이거 찍었네. 아, 씨.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좀 염직이 잘 시작하네요. 어? 좋아. 하하하하. 아, 근데 나도 모르게 옹겹겨레. 자, 여러분들 이번 판은 이제 첫 판은 이제 연수키고 이제 하니까. 예, 오늘 보면은 또. 방어, 또 좀 미션들. 이렇게 좀 많이 주시면은. 예,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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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이렇게 해 usefu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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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Да. 예. 어.. 그냥 딱 3렙은 이제 좀 찍는 게 좋겠지? 어? 어? 아우 또 지랏형님! 아이쿠 형님 어디서 오세요? 아이쿠 형! 어휴 어떻게 좀 퇴근 좀 잘 하셨습니까 형님? 어? 저 새끼! 아.. 저걸 먹다? 아이씨.. 굿나 깜빌.. 어? 그래 그래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아이씨.. 어 야 왜 잘 넘겼잖아! 아이씨.. 뭔가 좀 이상하네.. 어우 형님 오늘 뭐 어떻게.. 어우 아직 야근하세요? 어? 아우 씨.. 아우.. 같이 땄네 이제.. 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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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좋아! 아우 좀 밝히게 되겠지? 어? 사실 흠.. 알기엔... 루엣.. 주아like.. 에앤.. 에앤.. 앤.. 아우.. 이.. 어.. 오랜만에 아니고 잘되는거 같다고.. 아우.. 어? 어? 일단 발개 먹고 가야겠다.. 에앤.. 엔.. 어.. 헹.. 어.. 빨리 먹고 가야겠지? 정글링 스무스 하잖아 그지? 하.. 이 새끼들이가 좀.. 어 큐 어차피 뭐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신발 하나 하나.. 어.. 포식자구마호한다는게.. 그냥.. 응? 포식자 이거 뭐 붙은거 뭐냐? 이동속도가 상승하고 추가 공격량 0.4 적응용 피해? 포식자는 뭐 어떻게 쓰는데? 이것도 뭐 사용캠이야? 포식자 포식자 아 빨라지는거야? 그래? 아 유채화 키는 거라고? 똑똑똑 최대후배님 10개 살아있네 우리 최대후배님 진짜 아주 잘하고 있지? 아 저걸 못딱 오우 잡았어 굿 몸쓰비도 알아서 먹으러 오네 흐흐흐 요새풀으로 안줘도 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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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점 와가지고 쏘구요 쪼프야 아무튼 저거 하러갈때 유채화 키고 이러면 된다는거지? 아 이 새끼들 또 뭐해 이거 와 살았어 대박이네 할아버서 할아버서 훈렁 들어가는게 롤메이트다지라고? 롤메이트다지라고? 갈대가 지금 너무 없네 롤메이트다지라고? 잘하고 있지 그래도 오 잘 잡았어 잖아 잡아 빨리 거기서 점멸을 써? 선전 면? 이거 왜? 이거 좀 잘못했네 잘못했어? 잠깐만 아까는 좀 전멸 여러분들도 쓸 상황은 아니었지 요즘 차리고 해야겠다 오늘 뭔가 좀 간만에 하니까 감이 전혀 안 오네 자 포식자 한번 써보셔야 할텐데 으음 전멸 빼고 주워주고 어 뭐야 와우 존나 세네 왜 이렇게 세? 어? 아우씨 잠깐만 이거 아우 마우스가 이게 손이 이게 좀 안 땡겨지네 아우 좀 정신처리 좀 해야지 왜이래 아우 왜이렇게 세? 아씨 좀 어딘가 하고 확인해야죠 이거 뭐야 근데 효과가 진짜 전투 중 아닐 때 1.5초 동안 정신 집중을 하고 15초 동안 이동 속도가 아 이렇게 빨라지는구나 으음 어 그래 강원아 그래 방송 열심히 하니까 좀 어 풍 좀 싸줘 어? 더 열심히 할게 응? 뭐야 공 쓴거야? 이 새끼들 어 아 아 아 아 아 전멸 바로 빼고 좋아요 위험한 게 좋았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좋고. 좋고. 후우우우우. 기회된다. 좋아 깔끔해. 다음 끝까지. 위에 바로 골뱃점. 이브. 아 진짜 좋고 어우 이 새끼 존나 친절하네 나한테 막 이런것같이 너희들이 잘 가르쳐주고 좋았어 다시 프리필 아주 친절해 보수를 알아본다 어우 이거 딱 좋아진 아주 잘했지 얘네 여기서 뭐해 오우 포식자 저거 되게 좋다 공짜로 막 미치라도 생기고 그치 이 새끼 어디갔지 왜이래 와 크레스의 뭐구 어어어어어 서란나즈 아 뒤졌네 야 이거 게임도 이상하게 가는데? 오이 오이 좋긴 좋은가보네 와 존나 세다 이새끼들 이거 왜이래 아씨 잡겠는데 왜? 왜 도망가 정글 탑 오지마라? 이새끼가 지가 존나 핑 찍고 그러더만 이게 또 갑자기 내 탓을 해? 잠깐만 망자의 갑옷 망자의 갑옷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방템만 가야지 망자의 갑옷 간 다음에 정당한 연구한거 하고 뭐하고 뭐 얘네 뭐 템트리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뀌고 뭐 이제 이러진 않네 응 사실 망자가 제일 낫지 몰베는 정당한 연구하고 왜 필요없어 이 신이 좋지 어? 너무 좋았어요 다이덱같이 다이덱같은 편 그냥 뒤졌어 어? 어? 저것도 난리 6개 일치를 거짓나네 어디 갔어 이 새끼들 어디 갔어? 여긴 뺏고기 무시비에 달리네 뺏고기 무시비에 달리네 하하하하하하 광고기 무시비에 달리네 특산물은 하하와 으헤헤헤헤헤헤헤 아주 잘하고 있어 오우 야 안된다. 빠지자. 오우 빠져 빠져. 야 선배인데도 이게 이렇게 돼? 어? 뭐 이래? 존나 물모음이네 아직. 와 왜이렇게 빨라? 와 존나 잘 치네. 19세를 왜 걸어 인마. 아 이거 뭐야. 아따 이걸로. 뭐야 쟤. 용 왜이렇게 세. 어? 말 바쁜 채 좀 약간. 너무 이제. 못 치네. 네. 아 아 예 형님. 아 머리 괜찮습니다 형님. 아 요즘 좀 모자 안쓰고 좀 머리에 좀. 살짝살짝 좀 뭐. 물기를 주고 있습니다 형님. 예. 아 이 새끼. 참. 기가 없었잖아. 용님 오늘은 좀 약간 야근하시는가봐요. 고있죠? 와 incom님. 용기에서 일이 좀 안전같은 것 같은데. 어? 오늘 11시 축구는 오늘 좀 노잼 경기라 얘들아 어 그거 좀 알아가고 어 맞잖아 어 축구 중계 좀 해 어 아 그치 어 오늘 어 재미없어 아 그치 스스전 그 원래 전통적인 완전 진짜 노잼 경기야 뭐야 이 새끼 어디까지 이걸 두려 5,100원 이제 금방 되겠네요 아 이 게임 이상하게 가네 어 어 아 뭔가 좀 갱이 좀 매끄럽게 되지도 않고 이속 존나 빨라 아 자 저 식경이랑 진짜 너무 잘 도망가 다 왔어? 맞다니까 너네가 이기지? 어? 뭐 이기? 맞다니까 안 될지 이 새끼가 아까 예전엔 한 줄 아나? 이기지? 좋아요 게임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지? 어? 좋아 응? 야 다음은 가시건보 간 다음에 좀 오몽구 가지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치? 캠틀이 그게 맞는거잖아 자 포탑 파괴 어? 쟤네 또 왜이래? 아 쟤네 보드가 안되겠네 아 워모브가 성이야? 그래? 좋았어 오케이 끝 어? 이것도 있네? 됐습니다 어우 우지 존나 빨라 어? 이것도 가정까지 여따 또 적 처치 좋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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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 또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어버그 간 다음에 란드윈가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잘 컸어요 하아 좋았다 오구어 이 게임 완전 터졌지 좋아 아따 그치 잘 커갖고 뭐 완전 유적이네 안오면 내가 온거지 양심껏 이제 별로 나한테 잘 주네 이제 내가 먹는게 맞지 아주 양심껏 이제 상황 파악을 아주 잘 알고 어까부터 그치 어 뭐야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말파 딱 죽는 연기 좋았어 어? 저 새끼 저게 왜 이렇게 혼자 어 우리 음렬이 예 다운해 감사합니다 아 이쪽 너무 많이 밀렸네 야 트렌드를 쟤 잡아야지 아주 좋아 헤헤헤헤헤헤 퀸 저 새끼도 뭔가 좀 제정신 아니야 어우 말파이트가 둥 잘 뽑네 어? 아주 좋아 근데 뭔가 이제 좀 우리 팀이 뭔가 운영해서 좀 이게 좀 어 안 되는 거 같네 자 이제 좀 템 좀 사오고 어? 요거 이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갑가라고? 응? 어? 가갑? 맞아? 욕하라 아저씨 욕하라 아저씨 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존나 짱짱하겠는데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어? 넌 뒤졌다 또 좋지 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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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상대 안됐지 워이근 존밤여어 어? 어 어 아 뱀뱀뱀뱀뱀 뭐하는데 이 새끼들아? 뭐하는데? 어? 뒤져라고 이씨 왜 잘 막았지? 잘 막았지? 어? 하나만 더 나오면 아주 나 척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 한 번만 더 갔다 가나? 야 이거 좀 가갑 정도는 하나 나오고 마지막은 란두인 그쵸? 어? 란두인 정도 하나 나오면 아주 깔끔하게 했어 그제? 그제? 용 쓰읍 3분 좋아 좋아 잘 안되겠다 야 개새끼 한 번 좀 참교육 한 번 시켜줘야겠는데? 어? 개새끼 개새끼 택 존나 쎄다 쎄? 왜케 세? 어?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엌 어이구야..왜 이렇게 쎄 어? 내가 레벨은 좀 높고 해서 한번만 하다 싶었는데 디도 안보고 시골에 빤스런해야지 어? 좋고.. 미드 미드 미러 ㄷㄷ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바론 좋아해요 야 근데 바론 앞에서 이거 황타하고 하면은 이 중에서 잡았는데 약간 집에 한 번만 갔다 보자 야 나 없을 때 싸우면 안되는데 아하 잠시 집 갔다 온다 그랬잖아 아하 진짜 왜들이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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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을 수 있나? 장로인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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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볼베 그냥 완전 슈퍼캐리네 그치? 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지구식 볼베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위 normale 흐으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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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narratives 역시 살아있네 아 여러분들 슈퍼캐리 인정하지? 아 좋았어요 간만에 좀 뭐 시원하네 장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 니들은 이제 바로 먹어 가라 어 나는 이제 장로 먹을란다 말파이트가 그래도 잘했어 강한 정증이요 장로 판단 괜찮았지? 어? 소원사 S-등급 좋아 쏘나님 진짜 못하시네 팀원 경력까지 그래도 롤 이렇게 또 간만에 하니까 여러분들 또 재밌네요